BC주에 징호가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위리시 콜롬비아 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끼며 사회 공동체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징호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징호 범죄는 물리적 폭행과 같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물 파손 및 괴롭힘과 같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징호 범죄는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징호 범죄의 증인이라면 관여하기에 안전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자에게 집중하세요. 다른 증인들과 함께하세요. 숫자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증거를 피해자와 공유하고 기록하세요. 당신이 만약 피해자이며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안전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건을 기록하세요. 당국에 신고하세요. 지원을 구하세요. 우리 모두는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차별과 징호를 끝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www.resiliencebcnetwork.ca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웹사이트를 국마ession 반대로